안녕하세요. 보령시 청소년문화식관장 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항상 청소년을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을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위해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끼와 재능이 넘치는 청소년 팀들이 발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응원하여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발표회의 보여드림에 사회를 맡은 대천녀중 1학년 이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인이와 함께 오늘 사회를 맡은 대천녀중 1학년 명지유입니다. 이렇게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발표회의 사회를 맡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도 정말 기뻐요. 인사를 마쳤으니 오늘 공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될 프로그램 발표회는 단계별 일상회복 1단계 수칙을 준수하여 공연장 내 인원을 99명 이하로 유지하며 온라인 녹화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공연장에 많은 인원을 초대할 수 없다는 점이 참 아쉽지만 따뜻한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 발표회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연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무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댄스 동아리인 볼텍스의 무대라고 하는데요. 끼와 에너지 넘치는 대천녀중학교의 볼텍스 그 무대 함께 만나볼까요? 러시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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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like a funny boy Man, I'm under respect for your boy Yeah, yeah, you take it for fun Friend of my game, now stop blowin' my fun Yeah, yeah, take it for fun, fun, fun Give me all your money, money Man, I come to talk and play Used to say you love me, love me Boy, you never said my name They say you love me, you love her I'm burning, spitting out the fire Don't fuck with me once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Ratata Ringin' again, and again, and again Ringin' again, and ratata Ringin' again, and again, and again Ringin' again, and ratata Boy, don't you blame me, stop callin' me Bringin' my fun, yeah, ratata Boy, don't you blame me, stop callin' me Bringin' my fun, yeah, rata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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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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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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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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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진 기타 연주 잘 들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라는 노래라서 그런가 기타 연주를 하면서도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하고 야외활동에 제한이 많지만 내년에는 꼭 친구들과도 같이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마음을 들뜨게 하는 멋진 기타를 연주해준 기타교실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가야금 연주입니다 한복을 예쁘게 차려 입은 가야금 교실 친구들이 영화 벼랑위의 포뉴의 주제곡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가야금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 함께 들어볼까요 가야금으로 만나요 가야금으로 만나요 가야금으로 만나요 rock 가야금 가야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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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나라의 전통예절과 멋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맞아요. 많이 운영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렁시 청소년문화예지 프로그램 발표해 보여드림의 사회를 맡은 이가인, 명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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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